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 페미니스트인 여자가 남자에게 설명식이나 해주는데 남자가 태클을 거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남자는 논리와 실증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여자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평가하려 듭니다. 이럴 때 이민경은 완전 빡돕니다. 위대한 절대존엄 여자님께서 설명을 하사해 주시면 남자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적어야 하는데 감히 토를 달기 때문입니다.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가 무조건 스승이고 남자가 무조건 제자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민경은 지독한 주입식 교육 방식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겁대가리도 없이 스승의 말을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산파법을 쓰는 소크라테스가 이민경에게는 미친놈에 불과해 보일 겁니다. 이민경에 따르면 페미니스트가 남자에게 설명이라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얼마나 훌륭했는가에 상관없이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헛소리를 들어놓아도 남자는 설명하는 여자를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페미니스트의 설명이 옳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남자가 태클을 걸면 설명의 근거를 대면 됩니다. 그래도 남자가 못 알아먹고 여자의 주장에 엉뚱한 딴지를 걸면서 잘난 척하면 짜증은 그때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민경은 남자가 태클을 거는 것 자체를 문제삼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자가 호의를 베풀었으니 토달지 말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경의 이런 논쟁 전략은 돌대가리 페미니스트가 100점 100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돌대가리의 망상 속 승리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따지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설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였는지 따지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개념을 얼마나 명확하게 쓰고 논리적 일관성이 얼마나 있으며 실증적 데이터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스승을 자차하고 싶더라도 설명을 위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들였더라도 자신의 주장에 논리나 실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패배를 인정합니다. 유句 유압